제28장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빈틀틀이었다. 위트크로스는 도시도 아니고 촌락도 아닌 4갈래길이 만나는 곳에 세워진 돌기동에 불과했다. 기둥을 하얗게 칠해놓은 것은 멀리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기둥 꼭대기에 4개의 팔이 튀어나와 있었다. 거기에 쓰인 대로라면 그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은 15km 거리에 있었고 제일 먼 마을은 30km 넘게 떨어져 있다. 잘 알려진 지명을 보고서야 나는 내가 어떤 자치주에서 내렸는지 알게 되었다. 산들이 둘러서 있고 황래가 어두구두가게 펼쳐져 있는 중북부의 어느 주였다.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내 뒤에도 좌우에도 거대한 황래가 펼쳐져 있었다. 내 발치의 깊은 계곡 저 너머에는 산봉우리들이 물결치고 있었다.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구는 매우 적은 게 틀림없었다. 길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하얗고 넓고 고적했다. 어느 길이나 황자를 가르고 있고 히스가 길 가장자리에 까져 깊고 무승하게 자라 있었다. 그렇지만 우연히 지나가는 여행자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은 분명 목적 없이 길을 헤매는 모양새로 서 있는 내가 이 편말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듯한 대답을 해 줄 수 없을 테니 나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이 순간에 나를 인간 사회에 먹고 주는 끈은 하나도 없었다. 나와 같은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부르는 매력도 희망도 없었다. 나를 보고 친절한 생각이나 선한 소망을 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만물의 어머니 대자연 외에 어떤 친척도 없었다. 그녀의 품으로 찾아가 휴식을 구하리라. 나는 곧장 히스 벌판으로 들어갔다. 갈색 황냐 옆으로 깊은 고랑을 이루는 우묵한 분지를 향해 계속 걸었다. 어두운 풀숲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구비구비를 돌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거무스름하게 익히 낀 화강한 바위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아래 주저앉았다. 높직한 황냐의 둔덕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내 머리 위로는 바위가 돌출되어 있었다. 그 위에 하늘이 있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근처에 들솟대가 있어 어느 수렴민이나 밀렵군이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갔다. 한 줄기 바람이 황냐를 휩쓸면 황소가 돌진해 오는가 싶어 고개를 들어 올렸고 물새대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면 인간이 아닐까 상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근거없는 불안임을 알게 되고 날이 점점 어두워져 깊은 정적이 주위를 지배하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도 생겨났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귀 기울이고 지켜보고 두려워하기만 했다. 이제 나는 생각이라는 기능을 되찾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참을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로도 갈 수 없지 않은가. 인간이 사는 곳에 도착하려면 이 지치고 떨리는 사지로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 하지 않는가. 하룻밤 잠자리를 구하려면 차가운 인정에 호소해야 하지 않는가.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라도 얻으려면 맛득지 않아도 그들의 동정을 구해야 하고 게다가 거절당할 게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나는 희슬을 만져보았다. 말라 있었지만 여름날의 열기로 따뜻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깨끗했다. 상냥한 별 하나가 갈라진 바위 틈새 바로 위에서 반짝거렸다. 이슬이 내렸지만 그건 자유롭고 부드러웠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자연은 내게 인자하고 친절했다. 내가 비록 의지할 데 없는 불황자 신세지만 자연만큼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에게 불신과 거절과 모욕밖에 기대할 게 없는 나는 어부이를 따르는 자식처럼 자연에게 매달렸다. 적어도 오늘 밤은 자연의 손님이 되리라. 내가 그녀의 딸인 것처럼 나의 어머니는 돈을 내지 않아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나를 재워줄 것이다. 나에게는 아직 빵 한 조각이 있었다. 낮에 마차가 들른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샀던 빵 한 등이의 나머지였다. 희슬 속 여기저기서 익은 월귤 열매가 허곡 구슬처럼 반짝였다. 나는 열매 한 줌을 따서 빵과 같이 먹었다. 날카로운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 소박한 식사로 인해 배고픔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를 택했다. 바위 옆의 희슬은 아주 깊었다. 누웠을 때 발이 안으로 묻힐 정도였다. 양쪽의 희슬이 삐죽삐죽 자라 있어서 밤 공기가 침입해 들어올 공간이 많지 않았다. 쇼를 두 겹으로 접어 이불 대신 덮었다. 이 깊긴 낮은 용기가 나의 베개였다. 이렇게 자리를 잡자 적어도 밤이 시작될 무렵에는 별로 춥지 않았다. 나의 휴식은 충분히 은혜로울 수 있었으나 슬픈 마음이 그것을 깨뜨렸다. 내 마음은 버려진 상처와 내면의 출혈과 찢어져 버린 심금에 대해 한탄했다. 로체스트 씨와 그에게 닥칠 운명을 생각하며 근심했다. 비통한 연민으로 그를 탄식했다. 끝없는 갈망으로 그를 요구했다. 양 날개가 끝인 새처럼 무능하게 여전히 그를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하며 상한 날개들을 떨었다. 이런 생각의 고문에 지쳐 나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 앉았다. 밤이 찾아왔고 행성들이 떠올랐다. 안전하고 적막한 밤이었다. 두려움이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평온한 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장음하게 그분의 작품이 펼쳐질 때 가장 크게 그분의 존재를 느낀다. 우리가 그분의 무한함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가장 명확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어진 세상이 소리 없이 궤도를 운행하는 광경이 드러나는 구름 거친 밤하늘에서다. 나는 로체스트 씨를 위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거대한 은하수를 올려다 보았다. 그게 무엇이든가, 얼마나 무수한 별무리가 부드러운 빛의 흔적처럼 공간을 휩쓸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넌과 힘을 느꼈다. 나는 스스로 만드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다. 대지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나의 기도는 감사기도로 바뀌었다. 생명의 근원은 영혼의 구세주이기도 하다. 로체스트 씨는 안전하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는 다시 언덕의 품에 안겼다. 오래지 않아 잠속에서 슬픔을 잊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생리적인 결핍이 창백하고 헐벗은 골몰골로 나에게 찾아왔다. 작은 새들이 둥지를 떠난 지 오래였을 때, 벌들이 이슬이 마르기 전에 희석 꿀을 모으러 그 달콤한 시간에 날아온 지 이미 오래였을 때, 아침의 긴 그림자들이 짧아지고 태양이 대지와 하늘을 채웠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얼마나 고요하고 뜨겁고 완벽한 날이었던가. 사방에 퍼져 있는 황야는 황급빛 사막과 닮은 모습이었다. 어디에나 햇살이었다.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위 위로 달리는 도마뱀이 보였다. 향긋한 월귤, 냄새, 열매 사이로 바쁘게 날아다니는 꿀벌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벌이나 도마뱀이 되고 싶었다. 여기서 적당한 양식과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인간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있었다. 나의 욕구를 채워줄 곳이 하나도 없는 이곳에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일어났다. 내가 누웠던 잠자리를 돌아봤다.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내가 원한 것은 이것 하나뿐이었다. 밤사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나의 조물주가 내 영혼을 기꺼이 데려가기를 죽음이 떠는 내가 운명과 싸우는 것을 면하게 해주고 이 지친 몸뚱이가 조용히 썩어 황냐의 흙과 평화로에 섞일 수만 있다면 하지만 생명은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인간적인 결핍과 고통과 책임들도 함께 남아있었다. 이 짐을 지고 가야 했다. 결핍을 채워야 했다. 고통을 견뎌야 했다. 책임을 다해야 했다. 나는 출발했다. 다시 위트크로스로 돌아가 뜨겁고 높이 솟은 태양을 등지고 길을 따라 걸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럴 만큼 걸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를 짓누르는 피로감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자 이제 무리한 억지거림을 멈추고 근처에 보이는 돌에 주저앉아 마음과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감각에 항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다. 교회의 종소리였다.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내가 한 시간 전부터 변화와 풍경을 보는 것조차 그만두어버렸던 낭만적인 언덕들 가운데 촌락과 교회의 천탑이 드러나 있었다. 오른쪽 계곡으로는 목초지 들판과 옥수수 밭과 숲이 가득했다. 반짝이는 물줄기가 다채로운 초록빛과 익어가는 곡식과 어두침침한 산림지와 맑고 밝은 풀밭 사이로 꼬불꼬불 흐르고 있었다. 앞쪽 길에서 굴러가는 바퀴 소리에 정신이 들어 쳐다보니 묵직하게 짐을 실은 수레가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 놈은 멀지 않는 곳에 소 두 마리를 몰고 가는 사람도 보였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노동이 가까이 있었다. 나도 투쟁해야 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했다. 오후 두시경에 나는 마을로 들었었다. 거리 아래쪽으로 창가에 빵을 진열해 놓은 작은 가게가 있었다. 먹고 싶었다. 그거라도 먹으면 어느정도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먹지 못한다면 계속하기 어려우리라. 나와 같은 인간들 사이로 돌아오니 힘과 원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살아났다. 길바닥에서 배고파 기절하는 건 창피스러운 일이다. 나에게 저 빵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있던가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작은 비단손수건을 목에 메고 있었다.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극단적인 궁표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알 수 없었고 이런 물건들이 받아들여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나는 가게로 들어갔다. 여자 한 명이 있었다. 점잖게 차려입은 나를 보고 손님으로 생각했는지 그녀가 공손하게 앞으로 나왔다. 뭘 돌아들일까요? 하는 질문을 받으니 수치성이 밀려들었다. 준비해두었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낡은 장갑과 구기진 손수건을 내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그저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잠시만 앉아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손님인 줄 알았다가 실망한 그녀는 쌀쌀 막혀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가 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거기에 주저앉았다. 엉엉 울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인식하고는 꾹 눌러 참았다. 곧바로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 재단사나 바느질하는 여자가 있나요? 네, 두세 명 있어요. 일거리가 있을 만큼 있는 셈이죠.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나는 궁지에 몰려있었다. 결핍의 직면에 있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다. 친구도 없고 돈도 없었다. 무엇은 해야만 했다. 무엇을 하지? 어디든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이 동네에 하인 구하는 집이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사람들이 대개 무슨 일을 하나요? 농장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리브 씨의 바늘공장과 주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올리브 씨가 여자도 고용하나요? 아니요, 그건 남자들 일이에요. 여자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나요?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야 무엇이든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니는 내 질문이 지겨운 모양이었다. 사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니에게 대답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이웃 사람이 한두 명이 들어왔다. 나는 앉아있던 의자를 비워두고 가게를 빠져나왔다. 거리를 걸어가며 오른쪽 왼쪽의 집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느 집에도 들어갈 핑계나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한 시간 넘게 마을을 돌아다녔고 때로는 갔던 길을 되돌아오기도 했다.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허기가 져서 좁은 길로 들어가 산 울타리 아래에 앉았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 무언가를 아니 먹고 살아갈 방편이나 적어도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맸다. 골목길 위쪽에 앞마당이 딸린 예쁘고 아담한 집이 한 채 서 있었다. 마당에는 아주 깔끔하고 화사하게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멈춰 섰다. 내가 무슨 용건으로 저 하얀 문에 다가가 저 반짝이는 노커를 두드릴 수 있을까? 무슨 방법으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나는 다가가서 문을 두들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온화한 인상의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다. 절박한 마음과 기절할 것 같은 몸에서 나오는 지도키도 낮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나는 하인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하인을 쓰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든 일할 수 있는 데를 아시면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계속했다. 저는 여기에 아는 사람이 없는 외지인이에요. 일자리를 얻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상황을 생각해주거나 나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나의 성격이나 신분이나 이야기가 그녀의 눈에 얼마나 의심스럽게 보였겠는가. 그녀는 고개를 흔들고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유감이라며 꽤 부드럽고 청중하게 그 하얀 문을 닫았다. 어쨌든 나는 문 밖으로 밀려났다. 아마 그녀가 좀 더 오래 문을 열어놓았더라면 나는 빵 한 조각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을지 모른다. 그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인색하고 도움받을 가망 없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보이는 숲으로 벗어나고 싶었다. 그곳의 두터운 그늘이 편안한 쉼토를 제공해줄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기운 없고 몸에서 요구하는 갈망들이 나를 극심하게 들복하서 나는 본능적으로 음식이 있을 만한 인가주의를 끊임없이 배회하고 다녔다. 굶주림의 독수리가 이토록 나의 옆구리에 뿌리와 발톱을 박아넣고 있는 동안은 고독도 고독일 수 없고 휴식도 휴식일 수 없었다. 나는 집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돌아나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나왔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들이 내 고독한 운명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의식이 항상 나를 짓눌렀다. 내가 그렇게 귀를 잃고 굶주린 개처럼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사이에 날은 오후로 접어들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는데 눈앞에 교회 첨탑이 보였다.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교회 묘지 근처 마당 가운데 서 있는 작고 튼튼한 집은 틀림없이 사제관일 것이다. 의지할 친구도 없이 낯선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외지인들이 종종 성직자에게 소개와 도움을 청하지 않든가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조언이라도 해주는 것이 성직자의 직분이다. 여기서는 무언가 조언을 구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새로 용기를 복도두며 미약하게 남은 힘을 끌어모아 걸음을 재촉했다. 그 집에 도착하자 나는 부엉문부터 두드렸다. 나이든 여자가 문을 열었다. 여기가 사제관이냐고 물었다. 네, 목사님은 안에 계신가요? 아니요. 곧 돌아오실까요? 아니요. 출타 중이세요. 멀리 가셨나요? 멀지는 않아요. 5km쯤.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셨거든요. 지금 마시엔드에 계시는데 2주일 정도 더 계실 거예요. 이 집의 안주인은 안 계신가요? 없어요. 나밖에 없죠. 나는 가정부예요. 독자여, 나는 도저히 그녀에게 이 굶주름의 고통을 달래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었다. 아직은 구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느릿느릿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시 한 번 나는 내 손수건을 풀었다. 다시 한 번 그 작은 가게의 빵을 생각했다. 아, 굳은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기아의 고통을 들어줄 단 한 입이라도. 나는 본능적으로 다시 마을로 향했다. 다시 그 가게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여자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부탁했다. 이 손수건을 받고 빵 한 덩이를 주시겠어요? 그녀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안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팔지는 않아요. 나는 거의 필사적으로 빵 반쪽을 부탁했다. 그녀가 다시 거절했다. 어디서 난 손수건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 장갑을 받아 주시겠어요? 안 돼요. 그걸 받아서 뭐에 쓰겠어요? 독자여,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지난 날의 고생스러운 경험을 돌아보는 게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이 시기를 회상하는 게 견디기 힘들다. 육체적인 고통과 혼합된 절망의 기억이 너무나 괴로워서 도저히 기분 좋게 떠올릴 수가 없다. 나를 거절한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보통 거지들도 의심을 받기 십상인데, 잘 차려입은 거지는 더더욱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내가 구글한 것은 일자리였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 당연하다. 그때 나를 처음 보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무가 있을 리 없다. 내 손수건과 빵을 맞바꿔주지 않겠다고 한 여자도 내 제안이 끄림칙하게 보였거나 손해나는 거리라고 생각했다면 옳게 행동한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요약해야겠다. 이 이야기는 나를 지치게 한다. 날이 어두워지기 조금 전에 어느 농가를 지나다가 문을 열어놓은 채 빵과 치즈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농부를 보았다. 나는 그룹을 멈추고 말했다. 빵 한 조각만 주시겠어요? 배가 많이 고파서 그래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두툼하게 빵 한 조각을 잘라 내밀었다. 그는 아마 나를 거지로 생각한 게 아니라 흑빵이 먹고 싶어진 별난 여자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 집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도착하자 나는 곧바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그것을 먹었다. 지붕 안에 잠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나는 앞에서 말한 그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비참한 하룻밤이었고 휴식도 가능하지 않았다. 땅은 젖었고 공기는 싸늘했다. 게다가 주위를 지나다니는 친입자들 때문에 몇 번이나 자리를 바꿔야 했다. 안전이나 평온은 내 편이 아니었다. 날이 밝을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독자여, 그날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전날처럼 나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전날처럼 거질당했다. 전날처럼 배가 고팠다. 하지만 내 입으로 한 번 음식이 들어가기는 했다. 어느 오두막 문 앞에서 돼지 염을 통해 차가운 죽을 던지려 하는 여자아이에게 그거 나한테 줄래? 하고 내가 부탁했다.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엄마! 하고 소리쳤다. 어떤 여자가 이 죽을 달라고 해요? 안에서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래? 거지인 것 같으면 줘라. 돼지도 그건 안 좋아할 거야. 아이가 굳은 죽덩어리를 내 손에 틀어 주었고 나는 그것을 개글스럽게 먹어치웠다. 죽죽한 황혼이 깊어질 무렵 나는 한 시간 넘게 걷고 있던 쓸쓸한 오솔길에서 멈춰 섰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 더 이상은 갈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밤에도 밖에서 지내야 하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차갑게 젖은 땅에 머리를 뉘어야 하다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누가 날 받아주겠어? 하지만 그건 아주 끔찍한 일일 거야. 배고프고 약하고 춥고 철양한 이런 기분으로는 철저하게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상태로는 아마 나는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그런데 왜 나는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어째서 가치 없는 삶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걸까? 그건 로체스터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믿기 때문이었다. 굶주림과 추위로 죽는다는 건 인간의 본성이 순순히 굴복할 수 없는 운명이니까. 아 신이여 저를 조금 더 붙잡아 주소서.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소서. 생기없는 내 눈이 안 객힌 어두운 풍경 위를 방황했다. 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었다. 마을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경작지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갈림길과 샛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넓은 황야 근처로 나와 있었다. 희스 황야처럼 야생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들판 몇 개가 거무수름한 언덕과 나 사이에 놓여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큰 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보다는 거기서 죽는 게 나아. 구비눈의 관에 갇혀 빈민들의 무덤에서 썩어가는 것보다는 까마귀와 갈까마귀들에게 내 뼈의 살참을 내주는 게 낫지. 나는 언덕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 도착했다. 이제 안전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러누울 만한 우묵한 분질을 찾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 황야의 표면은 한결같이 평평해 보였다. 다른 것은 빛깔뿐이었다. 섭지에 무승하게 자란 골플루와 이끼들은 초록색, 희스만 있는 마른 땅은 검정색이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다. 일광과 같이 색이 흐려졌으므로 단순한 명암의 차이일 뿐이었지만, 내 눈은 여전히 황량한 풍경 속으로 사라지는 어물한 둔덕과 황야의 변두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때 멀리 섭지와 봉우리 사이의 어두컴컴한 지점에 빛이 하나 나타났다. 도깨비 뿌릴 거야.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것이었다. 금방 사라지겠지. 그런데 그 빛은 꾸준하게 계속 타올랐다.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럼 방금 피워놓은 못 앞뿌릴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불빛이 퍼지는지 확인하려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불빛은 퍼지지 않았다. 빛은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았다. 집에 켜놓은 양초일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짐작했다. 하지만 내 짐작이 맞는다고 해도 저기까지는 갈 수 없어. 너무 멀어. 혹 1미터 거리에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겠지. 문을 두드려봤자 내 눈앞에서 다쳐버릴걸. 나는 서 있는 그 자리에 앉아 땅에 얼굴을 묶고 한동안 그대로 누워있었다. 밤바람이 언덕 위로 내 몸 위로 썰고 지나가 멀리서 신음하며 사라졌다. 줄기차게 내리는 빗줄기가 나를 다시 속까지 흠뻑 적셔놓았다. 이 빛 속에서 내 몸이 잔잔한 얼음이 될 수 있다면 친절한 죽음의 무감각으로 굳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나의 육체는 그 싸늘한 냉기에 몸서리를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일어났다. 빛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빛 속에서 어순풀에 하면서도 꾸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다시 걸으려고 노력했다. 지친 다리를 천천히 그쪽으로 끌고 갔다. 언덕 너머로 비스듬하게 넓은 습지를 지나야 했다. 겨울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이고 한여름이 지금도 질퍽질퍽하고 위험했다. 그곳에서 나는 두 번 쓰러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기운을 끌어모았다. 그 빛은 나에게 남은 한 가닥 희망이었다. 나는 그것을 잡아야 했다. 섭지를 건너자 황야 위로 하얗게 나이는 자국이 보였다. 그리로 다가갔다. 길이거나 사람이 발받아진 자국이었다. 그것은 곧장 그 빛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불빛은 이제 나무숲. 어둠 속에서 내가 분간할 수 있는 형태와 잎의 특징으로 보아 전나무가 분명했다. 그 나무숲 사이의 둔덕 같은 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자 나의 비열이 사라졌다. 어떤 장애물이 나와 그것 사이를 가로막은 듯 했다. 나는 눈앞의 어두컴컴한 덩어리로 손을 뻗어 만져보았다. 야트막한 담을 이루는 거친 돌들. 그 위에 말뚝 같은 게 있고 안쪽으로는 녹고 따끔따끔한 산 울타리가 있었다. 나는 계속 더듬으며 나아갔다. 다시 희끄무레한 물체가 내 앞에서 번덕였다. 쪽문이었다. 거기에 손을 대자 경첩이 움직이며 문이 열렸다. 양쪽에 시큼은 덤불이 서 있었다. 호랑같은 나무나 주목인 것 같았다. 문으로 들어가 관목숲을 지나자 집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금고 낮고 약간 길쭉한 집이었다. 하지만 길을 안내해 주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어둠에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잘어들어갔을까? 틀림없이 걸을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찾으며 모퉁이를 돌았다. 거기 지면에서 30cm쯤 위로 올라산 작은 마름목으로의 격자창에서 다시 친절한 반짝임이 새어나왔다. 담장의 등굴이나 그 비슷한 등굴 식물이 건물의 그쪽 경면을 온통 뒤덮고 있어서 창이 더 작아 보였다. 창구멍이 아주 좁은 데다 가려져 있기까지 해서 커튼이나 덫창은 필요 없어 보였다. 내가 몸을 굽혀 창문 위로 뻗어있는 이파리 많은 나무가지를 해치자 방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깨끗하게 청소한 모래빛깔의 바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백납 접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월넛 식기장에 시뻘건 토탄의 불길과 광채를 반사하고 있었다. 시계, 하얀 전나무 탁자, 의자 몇 개가 보였다. 봉화 역할을 했던 양초는 탁자 위에서 타올랐다. 그 불빛 옆에 주위의 모든 것처럼 깨끗하고 다소 거칠어 보이는 나이 든 여자가 양말을 뜨고 있었다. 되는대로 훑어보았지만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그보다 더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난로가에서 장밋빛 평화와 따스한 온기에 쌓여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 젊고 우아한 여자 둘이 하나는 낮은 흔들 의자에 다른 하나는 더 낮은 걸상에 앉아있었다. 둘 다 새하얀 목과 얼굴을 유난히 돋보이게 해주는 우중충하고 검은 그레이프와 본부진 상복을 입고 있었다. 한 여자의 무릎에는 커다랗고 늙은 포인트 사냥개가 커다란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다른 여자의 무릎에는 금전 고양이가 누워있었다. 이렇게 흐름한 부엌에 걸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도통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일까? 탁자 앞에 앉은 나이든 여자의 딸은 아닌 것 같았다. 그 여자는 투박해 보였지만 두 여인은 모두 고상하고 교양해서 보였다. 그들과 닮은 얼굴을 나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보면 볼수록 왠지 챙김새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창백하고 음숙한 모습이었다. 책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엄격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 그들 사이의 탁자에 또 하나의 양초와 그들이 자주 참고하는 커다란 책이 두 권 올려져 있었다. 던져갈 때 사진을 찾아보는 사람들처럼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책들과 대조해 가며 읽는 듯 했다. 그 광경을 마치 모든 사람이 환영이고 불켜진 방이 그림인 것처럼 조용하게 짝이 없었다. 어찌나 고요한지 쇠살대에서 쟤가 떨어지는 소리, 어두운 구석에서 뚝딱거리는 시계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착착 움직이는 여인의 떡에 반을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마침 내 목소리 하나가 그 묘한 정적을 깨었다. 나도 들을 수 있었다. 다이아나, 프란츠와 늙은 다니엘이 밤에 같이 있었는데 프란츠가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들어봐. 책에 열중해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고는 내가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내가 모르는 언어였다. 프랑스나 라틴어가 아니었다. 그리스어인지 독일어인지 알 수 없었다. 힘있는 문장이야. 다 읽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얘기를 들으려고 고개를 들었던 다른 여자가 불길을 응시하며 방금 읽은 글의 한 행을 주물거렸다. 나중에 나는 그게 어느 나라 말이고 어떤 책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행을 인용하겠다. 비록 처음 들었을 때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내게는 아무 의미도 전해주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 검고 깊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다. 별빛 반짝이는 밤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도다. 조화주와 마치 위대한 대천사의 모습이 어선푸려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잖아. 이 한 줄은 과장된 문장 100페이지만큼의 가치가 있어. 나는 그 생각을 노여움의 저울로 달고 그 이를 분노의 추로 달아보노라. 마음에 들어. 둘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나라도 있어요? 나이든 여자가 뜨개감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있지 영국보다 훨씬 큰 나라야. 해나 다른 식으로 말하지 않아. 그런 말로 서로 얘기나 통할지 모르겠네요. 아가씨들 중 한 분이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겠지요? 아마 알아듣는 말도 있겠지만 전부 알아듣지는 못할 거야. 해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 독일어를 말할 줄도 모르고 사전의 도움 없이는 읽지도 못하는 걸. 그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독일어를 가르치려고 해. 조금 정도라도. 그러면 지금보다 보수를 많이 받게 될 거야. 그렇겠군요. 하지만 공부는 그만하세요. 오늘 밤에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런 것 같아. 아 피곤해라. 메리 너는 어때? 나도 아주 피곤해. 선생님 없이 사전만 가지고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힘든 일이야. 그래. 이렇게 이상 야릇하면서도 멋진 독일어 같은 언어는 특히 더하지. 세인티 존은 언제 돌아오려나? 곧 오겠지. 이제 10시가 다 돼 가. 관로 속에 그녀가 허리춤에서 꺼낸 작은 금시계를 바라보았다. 비가 계속 오네. 해나 저쪽 거실의 난로불 좀 봐줄래요? 나이든 여자가 일어났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 틈으로 어렴풋이 폭도가 보였다. 곧이어 그 안쪽 방에서 불길 휘젓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방금 돌아와 말했다. 아, 아가씨들. 이제 저쪽 방에 가는 건 마음이 괴로워요? 구석으로 치워진 텅빈 의자가 어찌나 쓸쓸해 보이는지. 그녀가 앞치마로 눈을 닦았다. 지금까지 엄숙해 보이던 두 여인의 얼굴도 슬퍼 보였다. 하지만 나리는 더 좋은 곳에 계시니까 돌아오시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요? 그보다 더 조용히 돌아가신 분도 없을 테고요. 우리에 대해 전혀 말씀이 없으셨다고 했지? 숙녀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아가씨. 아주 갑자기 돌아가셨는걸요? 전날만 해도 조금 아프신 것 같긴 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세인트 조은 씨가 아가씨들에게 기배를 해서 한 분이라도 오시라고 할까 하고 여쭤봤더니 웃어 넘기시던걸요. 다음 날은, 그러니까 2주일 전이죠. 마침에 머리가 약간 무겁다고 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그 후로 다시 깨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조은 씨가 방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알았을 때는 벌써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었어요. 아, 아가씨들. 아버님은 이 오랜 혈통의 마지막 분이었어요. 아가씨들과 세인트 조은 씨는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다른 것 같으니까요. 어머님은 아가씨들과 많이 비슷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메리 아가씨는 어머님을 쏙 빼닮았어요. 다이애나 아가씨는 아버님을 더 닮았죠. 나는 이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늙은 하인이, 갈로 속에 이제 그녀가 하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늙은 하인이 뭘 보고 다르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둘 다 뽀얀 피부에 호리호리한 체구였다. 둘 다 깊음과 지성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한쪽이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머리카락 색이 더 찢고 머리 모양이 다르기는 했다. 메리의 연갈색 머리는 두 갈래로 매끄럽게 따져 있었고, 다이애나의 보다 진한 색머리체는 굵은 고수머리로 목덜미를 덮고 있었다. 시계가 열실을 울렸다. 저녁 드셔야죠. 세인트 존 씨도 오시면 식사하셔야 할 거예요. 말을 마친 헤나는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숙녀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가려는 모양이었다. 이때까지 나는 그들을 정신없이 쳐다보며 그들의 외모와 대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한 처지를 잠시 잊고 있었다. 이제 내 처지가 떠올랐다. 그들과 대조가 되어서인지 더 쓸쓸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이 집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나의 굶주림과 고통을 진실로 믿게 하고 이 방랑에서 쉴 자리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더듬더듬 손으로 문을 찾아 머머머부 두드리면서도 나는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근거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헤나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촛불의 의지에 나를 살펴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주인 아가씨들에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가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다른 지방에서 왔어요. 이 시간에 무슨 볼일이세요? 흑간이든 어디든 하룻밤 재워주시고 빵 한 조각만 주셨으면 했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불신의 표정이 헤나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녀가 잠시 후에 말했다. 빵은 줄게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재워줄 수는 없어요. 안되겠어요. 주인 아가씨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안돼요. 아가씨들이 당신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이런 시간에 헤매고 다니면 안돼요. 수상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쫓겨나면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는 당신이 잘 알고 있겠죠. 나쁜 짓이나 하지 말아요. 제가 해줄 말은 이뿐이에요. 여기 일팬이 줄 테니 이제 가세요. 일팬이로는 무얼 먹을 수도 없고 저는 멀리 갈 기운도 없어요. 문을 닫지 마세요. 아, 닫지 마세요. 제발. 닫아야겠어요. 비가 들이쳐서. 아가씨들에게 말씀드려주세요. 그분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된다니까요. 아무래도 수상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소란을 일으킬 리가 없지. 얼른 가라니까. 쫓겨나면 저는 죽게 될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이런 밤시간에 나머지 주변을 얼쩡거리는 걸 보면 분명히 못된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근처에 강도나 그런 패거리들이 있는 거라면 이 집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일러줘요.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개도 있고 총도 있어요. 정직하긴 하지만 고지식한 하인은 이마를 끝으로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걸어잡봤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였다. 극심한 고통이 진정한 절망의 격통이 내 가슴을 찢어 들썩이게 했다. 나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 더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빚어전 계단에 무너져 내렸다. 신음했다. 두 손을 비틀며 처절한 괴로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 죽음의 망령이여. 아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여. 같은 인간들에게서 추방되어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이 슬픈 고립감이여. 의지할 집도 없고 발판으로 삼을 꾸꾸담도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곧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죽음이 있을 뿐이다. 난 하나님을 믿어. 조용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자. 이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입 밖으로 내뱉어졌다. 나는 모든 슬픔을 마음속에 다시 잡아놓고 거기에 남겨두려고 애썼다. 소리 나지 않게 잠잠하게. 그때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필요는 없지요. 그런 때 이런 죽음을 기다리는 게 모든 인간의 운명은 아니니까. 이 말은 사람의 소리일까 귀신의 소리일까. 그 홀린한 소리에 겁이 나서 내가 중얼거렸다. 이제 무슨 일에서도 도움이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끌어낼 수 없었다. 어떤 형태가 가까이에 있었다. 밤이 칠흑같이 검고 눈까지 흐릿해서 나는 그게 무슨 형태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이 새로 나타난 사람이 요란하고 길게 문을 두드렸다. 세인트 존 씨 안에서 해나가 소리쳤다. 그래 나요. 빨리 열어요. 날씨가 이리 꾸준히 얼마나 춥고 비에 흠뻑 젖으셨을까. 들어오세요. 아가씨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주위에 나쁜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지가 왔다 갔거든요. 어머나 아직도 안 갔네. 여기 앉아 있잖아. 일어나 뻔뻔스럽게 얼른 가라니까. 조용히 해요 해나. 이 여자와 할 얘기가 있어. 당신이 이 여자를 쫓아내므로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내가 안으로 데려가서 내 의무를 다해야겠어. 근처에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 이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최소한 그게 뭔지라도 알아봐야겠어. 이봐요.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오. 어렵사리 나는 거의 말대로 했다. 나는 깨끗하고 환한 부흙으로 들어가 벽난로 바로 옆에 바들바들 떨며 힘없이 섰다. 내 몰골은 틀림없이 비바람에 시달려 헝클어지고 새파랗게 질려 형편없으리라. 두 명의 숙녀와 그들의 오라비 세인트 존 씨. 나이든 하이니 모두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세인트 존 누구예요? 여자 하나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모르겠어. 문 앞에 있더구나. 얼굴이 창백해요. 해나가 말했다. 진흙이나 송장처럼 창백해. 쓰러질 것 같아. 의자에 앉혀야겠어. 누군가가 대꾸했다. 정말 머리가 빙빙 돌았다. 다리가 푹 꺾였다. 하지만 의자가 나를 받아주었다. 나는 아직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물을 마시면 좀 나아질지도 몰라. 해나 마실 것 좀 가져와요. 너무나 수척해. 어쩜 이렇게 마르고 핏기가 없을까? 꼭 유령 같아. 병이 난 걸까? 굶주린 걸까? 굶주린 쪽인 것 같다. 해나 그거 우유야? 이리 줘요. 빵도. 나에게 몸을 굽힐 때 나와 날로프 사이로 떨어지는 긴 곱셀머리를 보고 나는 그녀가 다이애나라는 걸 알았다. 다이애나가 빵을 조금 떼어 우유에 적셔서 내 입에 갖다 댔다. 그녀의 얼굴이 내 눈앞에 있었다. 나는 그 얼굴에서 연민을 보았고 그 갑분 숨길에서 동정심을 느꼈다. 먹어봐요 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향류처럼 마음을 달래주는 온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먹어봐요. 메리가 부드럽게 되풀이했다. 메리의 손이 나의 젖은 보닛을 벗겨주고 내 머리를 잡아 올려주었다. 나는 그들이 주는 것을 맛보았다. 처음에는 힘없이 다음에는 열심히 먹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만 먹게 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들의 오빠가 말했다. 그러고는 우유컵과 빵접시를 물렸다. 조금만 더요. 세인트 조인. 이 간절한 눈을 봐요. 지금은 더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녀가 말할 수 있는지 알아봐. 이름을 물어봐.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 이름은 제인 엘리엇이에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으려고 전부터 가명을 쓰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어디 살아요? 당신의 친지들은 어디 있어요? 나는 잠잠고 있었다.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해서 오라고 할까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자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소? 웬일인지 이 집의 문지방을 넘어 그 주인들과 얼굴을 마주한 지금. 나는 더 이상 넓은 세상에 버려진 추방자나 불황자가 아닌 것 같았다. 이제는 거지처럼 구글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원래의 내 성격과 태도로 과감하게 돌아갔다.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실 설명할 기운도 전혀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대답했다. 오늘 밤에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시오? 그가 말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간단한 대답을 할 정도의 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다이아나가 입을 열었다. 지금 그 말은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 내리는 한밤의 황려로 당신을 내보내도 된다는 건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라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힘과 선량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갑자기 용기가 솟았다. 그녀의 동정어린 시선에 미소로 대답하며 내가 말했다. 전 당신을 믿겠어요. 오늘 같은 밤에는 길 잃은 개 한 마리도 이 난로가에서 밀어내지 않으실 분으로 보여요. 사실 나는 정말로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긴 이야기를 시키지는 말아주세요. 숨이 차요. 말할 때마다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세 사람이 모두 나를 살펴보았고 셋 다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세인트 존 씨가 말했다. 해나 우선 그니를 여기 앉혀두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요. 그리고 10분 후에 우유와 빵을 맞이 먹게 해줘요. 메리, 다이애나 응접실에 가서 이 문제를 상의해보자. 그들이 나갔다. 금세 한 여자가 되돌아왔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따뜻한 불가에 앉아있는 동안 기분 좋은 혼수상태가 내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해나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다. 오래지 않아 나는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흠뻑 젖은 내 옷들이 벗겨졌다. 곧 따뜻하고 마른 침대가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 기쁨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 기쁨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하다 우리 나를 Welsh